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미니언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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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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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! 2부에서 1위에 공격받을 쥐어서 2부에서 2부에서 멈춘 수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1, 2, 3, 2, 3 히힛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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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히 그gasئ이 파괴되었습니다. 스테인드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음... 으흐... 으흐 으흐 흐흐 으흐 흐흐 파랑 팀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아 흐흐 흐흐 아르 sof